최근 유튜버 대도서관이 시청자에 대한 언행 논란으로 인해 오랜 팬으로부터 저격을 당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30일 장문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대도서관을 우상으로 여기던 시청자가 게임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대도서관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죠 대도서관의 시청자 nftc는 난 고등학생 시절 도서관의 워킹데드 영상을 시작으로 팬으로 입문했다 당시에는 편안한 방송으로 쉴 때마다 짬을 내 대도서관 영상을 봤다 식사시간에는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대도서관을 멀리서라도 보러 다이아 페스티벌에도 간 적이 있다 대도서관이 책을 발매했을 때도 사서 읽었다라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이럴 줄 알았다면 대도서관의 팬이 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ftc는 2022년 4월 26일 방송에서 비둘기인 내가 승리를 거둔 후부터 나에게 그야말로 악몽의 연속이었다 승리 직후 대도서관이 나한테 한 발언 난 개인적으로 폭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 여기에 댓글을 남겨 의견을 묻고자 한다 라고 전했죠 상황을 설명하자면 nftc는 대도서관이 진행한 덕몽어스 콘텐츠에 초대돼 함께 게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비둘기역이었던 nftc는 게임 초반부터 오리역인 대도서관을 이겼고 이 과정에서 대도서관이 nftc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시 방송 중 대도서관이 승리를 거둔 해당 시청자에게 한 발언은 이러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시청자는 대도서관의 말이 끝난 후부터 나는 지옥에 갇힌 심정이었다 그 순간부터는 식은땀이 흐르며 마우스 잡는 손이 떨렸다 난 반사적으로 사과만 했다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대도서관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매몰차게 말했다 다음 판에서 따라다닐 때는 진심으로 대도서관 옷깃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쫓아다닌 거였다 방송상으로는 괜찮아 보였는지 몰라도 전 그 이후로 어떤 플레이가 진행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nftc는 실제로 방송이 끝난 후 잠을 자지도 못하며 시청자들이 남긴 댓글들을 읽었다 일부 팬들에 의해 나에 대한 조롱이 이어졌다 솔직히 이런 나에 대한 악평들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시청자들의 적당한 비난들은 대도서관의 말대로 게임에 참여한 시청자인 나같은 사람이 참는게 맞을 수 있다라며 2022년 4월 28일 방송을 난 보지 말았어야 했다 난 그 방송으로 2022년 4월 26일은 대도서관 인생에서 가장 화난 날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 됐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우상인 대도서관의 힘들고 고생 많았던 일생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나의 악감정을 최대한 빨리 지나치고 싶다 대도서관이 2022년 4월 26일 나에게 한 언행은 지나쳤다라며 게임의 실수로 난 그런 말을 들었어야 하는게 맞냐 사회에서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거냐 상처받은 마음에 조절되지 않는 감정을 해결하고자 난 진지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이 아픔을 다른 시청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대도서관은 죄송하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그 이유로 풀었다고만 느껴서 가볍게 생각했다라며 내가 정말 죄송하고 마음 추스리고 다시 보기를 바란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 다시 한번 그날 더 유하게 표현하지 못해 죄송하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nft님 잘못 없습니다 아니 이 장문의 호소글에 짧게 두 줄 사과 실화냐 나까지 속상하다 진짜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